포항 죽도시장과 구룡포가 고속도로 개통으로 명성을 되찾듯 영덕강구항도 올 연말 완공 예정인 상주영덕간 고속도로에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이대로 손님을 막기에는 이미지를 망칠 정도여서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덕의 젖줄 50천이 동해와 만나는 곳 강구항. 멀리서부터 이곳이 강구항임을 알 수 있는 조형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2009년 50억 원을 들인 범선 조형물 네온 등은 고장난 지 오래고 지금은 뜯어내지도 못하는 골칫거리입니다. 20년 전 영덕군이 야심차게 준비한 풍물거리. 80개가 넘었던 상가는 13곳으로 줄었습니다. 군수가 바뀌면서 영덕군의 지원과 관심이 끊겼기 때문인데 상인들은 이럴 거면 왜 풍물거리를 만들었느냐며 원망입니다. 여기 맹물거리를 만들려고 조성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을 보호하는 입장이 아니고 등한시 하다 보니까... 강구항 관문격인 7번 국도 옆 하천부지. 무허가 어선 작업장이 조성돼 있고 생활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영덕군이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매입하지도 개발 허가도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개발을 하든지 개인이 개발하게끔 허가를 내주든지 양당하는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강구항 안쪽에는 해안을 매립해 대규모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50천 옆 강구항 입구부터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서 4축이 완공되며 내륙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관광을 찾을 것입니다. 이 관광객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게 깨끗한 우리 관광을 행정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한국 관광의 별로 지정된 대개 거리에 명성에 걸맞는 미항 조성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